부산시 사상구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산시 사상구에서 일어난 일은 2017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17년 소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에 그런 행운을 움켜쥐게 된 2022년도에 3구 대선에 이르기까지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작동됐던 그런 조작 방식과 조작 공장이 변함없이 2017년에도 시작됐고 2018년에도 시작됐고 2020년에도 시작됐고 2021년에도 시작됐고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그 같은 방식은 많은 그런 전문가들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사동될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악용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위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인쇄해서 사용하는 행위나 그다음에 사전투표관리관리관이 도장을 찍지 않고 소위 선관위가 제작한 그런 소위 직인도장을 사용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막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를 막을 수 있다면 바로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게 될 때 그 선거 데이터에서 조작 흔적을 발견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부산시 사상군은 예를 들면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아주 심하게 오염된 조작된 선거 데이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선거 데이터 가운데 특히 당일 투표와 관련된 후보별 득표수는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가운데서도 사전투표와 관련된 후보별 득표수는 엄청나게 오염이 된 숫자입니다. 이 오염이 된 숫자와 정상 숫자를 비교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빼게 되면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를 조작을 했는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그래프는 2017년도 그래프가 아니고 제가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전에서 같은 지역인 부산 사상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후보별로 작성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좌우대칭으로 이재명 혹은 항상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항상 표를 사전투표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그래프 하나만으로도 바로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무자비할 정도의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시 사상구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꼭 같은 그래프를 그려보더라도 비슷한 그래프가 나오고 바로 여기에서 대충 사전투표의 몇 퍼센트를 조작했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의 평균값을 보게 되면 후보의 각각의 평균값을 더하게 되면 총조작률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사전지식을 갖고 우리는 방대한 그런 소위 숫자 분석작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간결하게 알기 쉽게 이런 도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 전에 부산시 사상구에서는 해운대구와 마찬가지로 20%가 조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권역별로 조작률을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있는 발표 득표수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그런 득표수입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그런 선거 데이터 가운데서도 사전투표와 관련된 후보별 득표수는 엄청나게 조작된 자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자료를 지금도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 구민들은 문재인 후보에게 19,906표를 던졌고 홍준표 후보에게 9,490표를 던졌고 안철수 후보에게 5,728표를 던졌습니다. 득표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문 후보가 48%, 홍준표 후보가 23%, 안철수 후보가 14%를 얻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소위 사전투표와 관련된 후보별 득표율은 엄청나게 오염된 자료입니다.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런 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대략적으로 2017년도에 사전투표 조작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전투표 조작률이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 사이의 격차입니다. 이 격차가 바로 문재인 후보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인 부산시 사상구에 4만 114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여기에서 10%에 해당하는 4,111.4입니다. 0.4는 반올림에서 그냥 떨어뜨리면 됩니다. 4,114표를 여러분들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 득표수에는 4,111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10%를 여러분들 빼앗깁니다. 그래서 4만 1,174표 가운데 10%를 빼앗기게 되니까 4,111표가 빼앗기게 됩니다. 이 빼앗긴 표를 고려한 것이 바로 홍준표 후보의 발표 득표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가 훔친 것을 빼주고 홍준표가 빼앗긴 것을 더해주게 되면 예상 득표수, 진짜 득표수로 추정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바로 문재인 후보가 15,795표, 홍준표 후보가 13,601표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문재인 후보는 예상 득표수보다도 4,111표를 더 얻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사전 득표수를 19,000표로 발표합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얻었던 13,601표 가운데서도 4,101표를 11표를 빼앗겨 가지고 9,490표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표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문재인 후보는 실제로 38표를 얻었는데 48표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 승리가 확보가 됩니다. 홍준표 후보는 부산시 사상구에서 33%를 얻었는데 23%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 불이익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10%를 빼앗겼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홍준표 입장에서는 기가 찰 일입니다. 본인이 얻었던 실제 사전 득표수 가운데 무려 30%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야말로 본인이 얻은 득표수 가운데 사전 득표수 가운데 30%를 그냥 멀쩡한 사람한테서 빼앗아 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참 신기한 것은 주로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는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일정한 그런 표를 함께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그냥 두고 유성민 심상정은 일체 손을 대지 않고 바로 문재인 후보에게 10%를 대해주고 홍준표에게 10%를 빼앗습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절은 그 이후에 2008년 지방선거와 달리 이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좀 조심스러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안철수 후보 표까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뭉터기로 홍준표 후보의 표를 부산시 사상구에서 빼앗아 버립니다. 이것이 아주 간단하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만 조작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따라서 2017년 대통령 선거절에서는 부산시 사상구에서는 20%의 총조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총조작 득표수는 8222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이 표를 보고 참 쉽게 알 수가 있지만 이 작업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힘겨운 작업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런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투표와 관련 득표수입니다. 그 소선상투표로부터 시작해서 관외사전투표 그리고 관외사전투표는 동별로 그리고 동시에 투표소별로도 다 자료가 나옵니다. 그 방대한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이런 작업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외국에서 유수한 학위를 받으신 많은 분이 계시지만 이런 거친 일을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나라의 근간을 이렇게 해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이런 작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약 우수는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낮에는 사업을 해야 되고 밤시간에 밤을 그냥 날밤을 새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저에게 제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원재료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런 분석 작업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게 됩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임시로 추적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조작 프로그램과 상호 대조를 통해서 딱 맞아떨어지게 되면 바로 추적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조작 프로그램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힘든 여기 보시죠 난수표처럼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다 작업 과정입니다. 원재료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이 많은 작업을 거쳐가지고 원재료를 가지고 이 많은 작업을 조작률을 계속 조정해가면서 가장 완벽한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바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그런 단계 가운데서 저는 무려한 2년 이상 정도를 이 문제에 제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까지 단계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이 정도가 여러분들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약 우수의 도움으로 2018년 지방선거하고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실제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사용한 실제로 선관위의 관련자들이 프로그램을 조작 프로그램을 소위 이야기해서 짰을 법한 아주 그와 같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찾아낸 것은 바로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그런 대장정에서 엄청난 그런 진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생업의 그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밤을 새워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 주신 제약 우수님께 그듭 제가 고개를 숙여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 단계입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17년도 대통령선거 부산시 사상구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인 수정 후 사전투표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줄을 쭉 끊는다고 생각하고 위에 박스가 하나 있고 밑에 박스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 2, 3으로 구성된 박스는 여러분들 제가 전혀 손을 대지 않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2번은 수정전 당일투표소라는 자료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에서 공개하는 후보별 당일투표수입니다. 여러분 1번은 그 문제가 많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사전투표 후보별 덕표수입니다. 1번이 엄청나게 오염이 된 겁니다. 조작이 된 겁니다. 2번은 좀 멀쩡합니다. 당일투표에서 조작행위가 있었겠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2번은 정상이고 1번은 비정상입니다. 2번은 정상이고 1번은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번도 비정상이고 2번도 비정상이면 여러분들 정상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번은 정상이고 1번이 비정상이면 2번을 기준으로 1번의 비정상 여부를 단박에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개된 것은 주로 제가 그동안 부정성을 규명하게 사용된 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1번, 2번, 3번 자료입니다. 1번, 2번, 3번 자료입니다. 이번에 제약호수가 크게 기한 것은 1번, 2번, 3번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서 한 번 더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소위 조작을 행한 조작 프로그램, 조작 기술자들이,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그냥 낚아챈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수정 전 사전 득표수 여러분 한 번 보시죠. 1번 하단에 있는 것하고 2번의 하단에 있는 것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38%를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전 투표에서 48%를 득표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에 격차가 10%가 납니다. 플러스 10%가 난 겁니다.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단박의 부정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부산시 사상구의 구민들은 약 10만 이상이 될 겁니다. 순한 명이 여러분들 4박 5일을 투고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를 나눠서 투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됩니다.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10%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그건 그냥 단박에 뭡니까? 사전 투표에 표를 많이 쑤셔 넣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34%였습니다마는 얼마나 표를 훔쳐갔는지 사전 투표에서는 23%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격차가 11%가 나온 겁니다. 무자비하게 사전 투표에서 홍준표 후보의 표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런 바로 여기서 10%와 11%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10% 정도 11%가 나온 것은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만 가지고도 2017년도 대통령 선거전에서 어마어마한 사전 투표 조작이 발생한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현대 통계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소위 수치가 나온 겁니다. 사상구의 구민들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수만 명이 참여해 가지고 여러분들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10%를 넘는다. 그야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종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1번 조금 전에 본 이 테이블은 이 테이블에서는 단 한마디도 조작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두 번째 이 테이블은 엄청나게 주장 중요합니다. 바로 4번 5번 6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2017년도 대통령 선거전에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란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5번은 멀쩡한 당일 득표수가 바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번과 같습니다. 차이는 4번이 차이가 납니다. 이 4번이 소위 수정 득표수로 불리는 값입니다. 수정 득표수 여러분 선거조작 기술자들은 아주 고대계 사전투표를 조작했습니다. 여기서 고대다는 이야기는 단박에 여러분들 326만 표를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훔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훔쳤던 거 아니까 전국의 모든 투표소 단위별로 조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사상구에 예를 들면 한림 사상동이다. 그럼 사상동에는 예를 들어서 10개의 투표소가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제3투표소 제10투표소까지 10개가 있으면 투표소마다 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여러분들 20%를 빼앗은 겁니다. 그게 인간의 여러분들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전국의 여러분 투표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 프로그램을 짜서 돌린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상구에 있는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소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훔친 것을 모두 다 합산해 가지고 나온 숫자가 바로 이 문재인 후보가 4번 15,795표 이것이 바로 수정 득표소로 조작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만든 숫자입니다. 예술입니다. 예술 홍준표가 1만 3,601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와는 큰 차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홍준표부가 9,490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조작된 겁니다. 실제로 투표소 별로 20% 훔쳐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한 것을 보니까 바로 홍준표부는 진짜 1만 3,601표를 받았더라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데이터에는 1만 9,906표를 부산시 사상구에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 사상구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마다 20%를 여러분이 훔친 것을 훔치지 않은, 진짜 여러분들 훔치지 않은 것을 수정한 다음에 그것을 다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1만 5,795표를 얻은 겁니다. 1만 9,906표를 얻은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1만 5,795표를 얻은 겁니다. 4번은 여러분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조작 프로그래밍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원상 복귀를 해서 여러분 진짜 득표소를 만들어낸 것이 우리는 이것을 수정 득표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번과 5번의 하단에 있는 문재인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은 38%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은 38%입니다. 오차가 제로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후보별 득표율입니다.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 여러분들 구한 것이 바로 수정 득표수를 기준으로써 얻은 것이 사전 투표 득표율이 33%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34%입니다. 오차는 0.9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차가 1에서 3% 정도면 그냥 정상으로 우리가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가 조작되지 않았으면 바로 이처럼 문재인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은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도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을 비교하는 것은 정상적인 선거고 1번과 2번에서 볼 수 있는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사전 투표 조작이 일어난 부정선거의 전거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도 2022년 또는 5년이 지난 3부 대선과 거의 판박입니다. 쌍둥입니다. 일란선 쌍둥입니다. 같은 조작 공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물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또 이런 자료를 또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의 부산시 사상구에서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해 가지고 만든 수정 득표수하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발표 득표수의 사전 그런 비교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서 기존 합계가 흰색입니다.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합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인데 편의상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기존 합계로 옮겨서 다시 복사해서 밑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초록색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초록색이 바로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된 것을 조작되지 않는 원상으로 복귀해서 도출한 바로 수정 득표수입니다. 부산시 사상구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마다 조작되지 않는 원상 복귀를 시켜서 그것을 다 합산해서 여러분들 구한 것이 여기 문재인 후보의 초록색입니다. 놀랍게도 두 개가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데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프로그램상에서 다소의 행운이 따랐던지 소위 개수 조정하는 경우가 지방선거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낫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개수를 이렇게 숫자 불일치가 생겨서 전산조작으로 이런 숫자 불일치가 생겨서 여기에 숫자가 들어서 이것을 교정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 경우 부산시 사상구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하니까 부산시 사상구에는 예를 들어서 50개의 투표소가 있다. 그러면 투표소 레벨마다 사전투표 조작률을 20% 적용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끝자리의 수를 반올림해야 되는데 5 이상이 25개고 투표소고 5 미만이 25개가 되게 되면 바로 제로값이 됩니다. 이와 같은 아주 보기 드문 사례가 발생한 것이 부산시 사상구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수정득표수하고 예상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예상득표수라는 것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런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대충 사전투표를 얼마만큼 조작한 것을 알아차린 다음에 바로 여기서 예상득표수를 구하게 됩니다. 사상구의 사전투표 참가자 총수에서 각각 10%를 조작한 이것을 고려한 진짜 득표수로 찾아낸 것이 바로 예상득표수입니다. 이 예상득표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수정득표수를 비교하는 그런 단계를 여러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1번에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1번에 있는 이 값이 이 값이 여러분들 무슨 값인고 하니까 바로 예상득표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상득표수를. 여러분 위에 초록색 이것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득표수입니다. 투표소 레벨 단위로 조작률이 적용돼서 조작된 값이 되어 있으니까 조작률 역으로 조작된 것을 소위 보정해서 원상복귀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진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모두 다 합산해 가지고 후보별 수정득표수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문재인 후보에 여러분 예상득표수하고 수정득표수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그 이야기는 소위 조작 프로그램이 상당히 정확했다는 겁니다. 다음 홍준표 후보도 5만 8651표로 예상득표수하고 수정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 여러분들 만든 수정득표수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민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색은 뭘 이야기하느냐. 정확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약호수가 한국사에 크게 기여한 바입니다. 그동안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기는 그런 사례는 일찍부터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붉은 것은 그야말로 착하게 예상득표수하고 일치할 등대로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찾아낸 데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발견입니다. 대단한 발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방송을 단톡방이나 페이스북 같은데 좀 공유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선거를 지키는 그런 부분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좀 뜰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부산시 사상구의 수정특표수 이른바 수정특표수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대단히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해냈다. 여러분 보시죠. 2017년 19대 대선의 부산 사상구에서는 수정특표수하고 예상특표수의 격차가 이렇게 작습니다. 0, 0.9, 1.9, 2.9, 2.7 거의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수정특표수가 정확하게 예상특표수를 맞춘 겁니다. 수정특표수를 만들어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야 고수가 중앙선거관련의 선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뭘 찾아냈다.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두고 문재인 정권화에서 공직선거의 모든 부분에 민낯 그 본래 모습을 다 까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대표적인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일 퇴임을 하기 때문에 퇴임 전에 기념 방송을 한번 해 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된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특표수는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해 가지고 조작된 그런 특표수를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값입니다. 원상복귀시킨가 봐 하고 발표특표수 중앙선거관련에 오염된 사전특표수하고 엄청나게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10% 홍준표가 10.9% 안철수 후보가 1.9% 유승민 후보가 2.9% 심상중 후보가 2.7%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관위 발표 자료가 엄청나게 오염된 자료라는 겁니다. 선관위의 사전투표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이라는 것이 완전히 가짜 숫자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수정특표수는 어떻게 나왔냐 부산시 사상구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에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표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작률을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원상상태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수정해서 여러분들 투표소별로 딱 여러분들 사전투표 진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쫙 해서 여러분들 후보별로 합친 것이 바로 수정특표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5구 대선은 근본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고 2017년 5구 대선에 사용했던 그 동일한 방식이 바로 문재인 정권 5년에 계속해서 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다만 권력별로 후보별로 선거 때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작률만 차이가 있었지 조작 엔진은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 제야고수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막힌 일을 우리가 보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인생이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사업이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원인을 정직하게 규명한 다음에 해법을 찾아서 고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사는 올바른 도리자 이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2017년도 5구 대선에서 발생한 선거 조작 프로그램을 5년 동안 그냥 그대로 사용되도록 방치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조치입니다.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100% 망합니다.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그야말로 쪽박 찹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한 사회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투표를 문제가 발생했으면 겸허하게 투표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계속해서 외치겠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제가 수행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그런 지식인들이 나서서 힘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정명희님처럼 선거를 훔치는 것은 나라를 전복시키는 행위입니다. 나라를 전복시키는 행위가 바로 투표를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가 침략을 당한 겁니다. 내부로의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겁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6.25 사변에 의하면 필적할 정도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다섯 번의 선거가 다 여러분들 내부의 적으로부터 강탈당한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자 여러분